다음 44번 문제를 봅니다. 손실계수 K-R이 15인 밸브가 파이프에 설치되어 있다. 이 파이프에 물이 3mps의 속도로 흐르고 있다면 밸브에 의한 손실수도는 약 몇 메가파스칼인가 그랬습니다. 손실수도를 구하는 표현식은 일반적으로 손실계수 K 곱하기 20분의 V제곱이죠. 속도수도에 손실계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손실계수가 15 곱하기 2 곱하기 9.8분의 속도 V 3mps의 K제곱해서 계산해주면 메타로 떨어져요. 계산기 눌러주면 약 6.89에서 3번으로 떨어질 겁니다. 44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기가 압력 2.06바의 상태로 지름이 0.15m인 간 속을 흐르고 있다. 파이프 속에 공기가 압력 2.06바로 흐르고 있어요. 간의 직경은 0.15m 주어졌네요. 이때 대기압이 1.03바이고 공기 유속이 4mps라면 진량유량은 약 몇 kgps인가 그랬어요. 공기의 온도는 37도, 기체 상수는 287.1JKKK라고 주어졌고요. 그럼 진량유량 M닷은 로우 AV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밀도를 해결해야 하죠. 밀도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해줍니다. PV는 RT. 위체적 V는 밀도의 역수죠. 밀도분의 압력. 그래서 밀도로우는 RT분의 P로 해서 밀도를 계산해줍니다. 37도C 2.06의 게이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밀도를 계산해줘야 됩니다. 밀도는 절대 압력으로 고쳐야 되겠죠. 대기압이 1.03 플러스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입니다. 지금 주어진 게이지압은 정압으로 봐야죠. 1.03바 플러스 2.06바 곱하기 10의 5승 해줍니다. 1.03바는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곱하기 10의 5승에서 파스칼로 고치고요. 기차상수 R은 287.1 곱하기 온도 37도C 플러스 273 켈빈 온도로 고쳐서 계산을 해주면 kg per m3승으로 해서 밀도가 계산이 되고요. 그럼 진량유량 M닷은 밀도 계산했고 곱하기 단면적 원입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0.15의 제곱 평균 속도 V는 4m per sec죠. 4m per sec에서 계산해주면 kgm per sec로 표현이 됩니다. kg per sec 해서 계산기 눌러서 답을 골라주면 약 0.245 kg per sec. 답은 1번이 됩니다. 약 0.245 kg per sec 정도가 될 거다. 4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46번을 보겠습니다. 남극 바다의 비중이 0.917인 해빙이 떠 있다. 해빙이 떠 있다. 빙산이 떠 있습니다. 해빙의 수면 위로 나와 있는 최적이 40m 3승일 때 해수에 빙하가 떠 있고요. 상부에 떠 있는 최적이 전체 40m 3승 이렇게 해서 주어졌고요. 그리고 비중 S가 0.917인 해빙이 떠 있는 거죠. 해빙 전체의 중량은 약 몇 kN인가 그랬어요. 중량을 계산하라. 바닷물의 비중은 1.0252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떠 있으니까 떠 있으니까 이 해빙의 무게중심점에 무게가 W 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잠긴 최적의 중심의 부력이 상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떠 있는 상태에서는 부력과 무게가 같습니다. W이꼴 FB죠. W는 이 해빙의 비중량 감마에다가 비중량 감마는 해빙의 비중의 물의 비중량을 곱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고요. 여기에 전체 최적을 곱해 주죠. 전체 최적 V 이렇게 해서 곱해 줘야 되고요. 부력은 유체, 즉 바닷물의 비중량에다가요. 잠긴 최적을 곱해 줘야 돼요. 잠긴 최적은 전체 최적에서 40. 빼주면 되는 거죠.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의 비중량 감마는 양쪽에서 지워질 거고요. 지워질 거고. 그러면 해빙의 비중량은 0.917 0.917 V 이꼴 바닷물의 비중은 1.025 V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V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메타 3승 전체 최적이 나오죠. 전체 최적 전체 최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빙의 무게 W는 해빙의 비중량 0.917 V 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 9.8배 곱하기 전체 최적 V 계산해 주면 뉴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뉴톤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킬로뉴톤으로 계산하라. 계산해 눌러서 계산을 해주면은 3414 킬로뉴톤이 나올 겁니다. 3414 킬로뉴톤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으로 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고 알 수 없는 바산대 단점은 05킬로뉴톤가 Despiteêtre 조금 여행, 정경과 상 projekt 5K뉴톤